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오늘 금요일 셀트리온이 8천원 올라서 끝났구요 기우성 부회장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뚝심으로 렉키로나 유럽 승인 이끌어 이렇게 타이틀을 뽑았구요 K바이오 최초 유럽 항체 신약 승인 뒤엔 어려운 임상 직접 챙긴 헌신에서 이렇게 지금 기우성 부회장님이 어 조금 메이크업 한 것 같아요 음 사진 찍으려고 메이크업도 한 것 같은데 어 기우성 부회장님 다음주 이제 거래일 주 5일 남았습니다 5 거래일 내에 꼭 어 유럽 수출 뉴스를 공시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주까지는 일주일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 글로벌 승인 현황에서 인도네시아 7월 17일 긴급사용 승인 브라질 8월 12일 긴급사용 승인 대한민국 정식허가 였죠 9월 17일 유럽 11월 10일 정식허가 아 이때 정말 좋았는데 이번주 였죠 이번주 월요일날 조금 상승하고 결국엔 지난주 금요일 대비 10,000원 정도 밖에 안올랐습니다 10,000원 유럽 승인이 10,000원 여러분 10,000원 함성바이로직스는 오늘 CMO 더 물량 늘린다고 6% 올랐죠 화납니다 화나 셀트리온은 유럽 정식허가인데 일주일 동안 10,000원 현 시점입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더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계에선 이런 업적이 전문 경영인이 기 부회장의 역할을 주목한다 아 그럴까요 코로나19 발발하여 글로벌 빅 파마들이 뛰어든 치료제 개발 경쟁에 바이오시밀라 회사였던 셀트리온이 참여했다 글로벌 빅 파마에 밀려 들러리에 그칠 것이란 평가 속 이거는 세간에 그렇게 얘기했죠 들러리 무슨 셀트리온이 치료제를 만드냐 이런 아주 비판어린 시선이 많았었죠 하지만 셀트리온은 레케로나를 EMA에서 승인받은 두 번째 코로나19 치료제로 만들었다 기 부회장은 이 과정에 깊게 관여했다 실무진과 함께 유럽 출정을 떠나 글로벌 임상을 진대주의했고 레케로나의 승인을 위해 발품을 팔았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유럽 판매 승인을 얻은 레케로나가 거대한 매출을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한 측면이 많다면서도 불가능해 보였던 항체 치료제 개발을 성공시킨 셀트리온이 저력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불가능해 보였던 항체 치료제 개발을 성공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거대한 매출은 이 불가능해 보였던 개발을 성공시켰는데 이 거대한 매출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저는 오는데 배팅했습니다 여러분 이따 9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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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